자이슨 전망대로 가고 있습니다. 2023년 1월 1일 아침에 밟고 있습니다. 지금 택시를 타고 자이슨 전망대로 가고 있습니다. 전망대에서 일출을 볼 예정입니다. 저쪽은 벌써 날이 밝아왔네요. 택시를 타고 조차장까지 왔습니다. 지금부터 이제 눈싸인 계단을 올라가겠습니다. 자이슨 전망탑에 왔습니다. 2023년 일출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. 일출을 벌어 나오는 사람들이 조금 있네요. 많지는 않구요. 눈도 빈 울란 밭으로 숨어있습니다. 그래서 드론을 날려서 일출을 보려고 합니다. 날이 좀 흐려 가지고 잘 보일 것 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쪽이 제가 뜨나 보네요. 현재 온도는 영하 29도. 엄마가 끊지 않습니다. maneuver차에 구입한다면 싱 expression, 내 몸을 얍지 않으면 좋겠습니다. 후회차에 일출을 받아라. 전통시키는 벨렛이 굴을 하게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